하반기 신호탄을 알리는 7월 제조업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 수출 생산 등 트리플 호조 가능성을 엿보는 분위기입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 지수 결과를 보면 7월 제조업황 전망 PSI는 100사를 기록하는 등 기준점인 100을 상회했습니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으면 전월 대비 긍정응답이 100을 밑돌면 부정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합니다. 7월 내수는 100, 수출도 111로 나타나 기준점인 10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은 101로 2개월 연속 100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투자는 96으로 100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전월 전망치보다 2포인트 소폭 하러 가면서 부정적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업적 유형별로 보면 내달 ICT는 111로 전망하는 등 전월 97과 달리 100을 상회했습니다. 기계 부문도 100으로 전월에 이어 100을 상회했으나 전월에 비해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재는 98로 5개월 만에 다시 100을 하회했습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화학, 자동차 조선, 철강 바이오헬스 등은 기준점인 100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가전 섬유 업종은 100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기계는 85를 기록해 집계된 업종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달 업황 지수의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화학 조선 등의 업종이 100을 상회했습니다. 반면 전자철강 기계 등은 기준점을 밑돌았습니다. 뉴스토마토 주예린입니다.